비오는 날 진화물 채취하러 왔어요 채취하다보니 비가 오는거지 비오는 날 온건 아닙니다 뜯어보세요 야생진화물 채취해서 진화물 무침 해먹지 뭐 삼삼 먹어도 되고 아니 데쳐서 소상 찍어 먹어도 제일 쉽고 무채물도 맛있고 비는 왜 오는거야 날 잡으면 비가 와 주발마다 비가 와 싫어라 진화물 채취했어요 비오는 날 진화물 채취하고 있습니다 야생진화물이에요 몸이 너무너무 좋은 맛도 좋은 진화물 진화물 봉지에 쌓이고 있습니다 곧 한 봉지 채취할 것 같아요 오늘 채취한 나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땄는데 옥석 옥석 산에 갔어요 산에서 근데 이건 무슨 나물이야? 츠나물 치나물도 모르니 근데 요즘은 밭에서 길러는 나물만 봐서 그렇지 산에 이런게 있나 산에가 많다 어릴 때 모르나 앞산에 가서 치나물 얼마나 많이 뜯었노 산에서 뜯으면 홀 향도 좋고 산에 가면 이렇게 큰 나물이 있단 말이야? 많더라. 비가 와서 그렇지. 비 안 왔으면 정말 많이 채취했을긴데. 근데 이거 어떻게 먹을 건데? 무침 해가 먹지. 이 정도는 뭐 하루 한 끼 그냥 지나물 무침만 할 수 있다. 양이 좀 양이 작다. 맛있겠다 그냥. 다음에 다시 올라가가. 그래 다음에 또 한꺼번에 사. 언니 자라니까. 머리걸음은 조금 반스푼 넣고 시나물을 데쳐줍니다. 오래 데치지 말고 나물이니까 1분 30초만 데쳐줍니다. 야생이라서 그런지 조금 나물이 셉니다.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데쳐야 됩니다. 그래서 1분 30초는 저는 데쳐줍니다. 봄나물은 산에서 나는 봄나물은 독성이 좀 있습니다. 아무리 데친다고 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데치고 난 뒤에 한두 시간 이래 물에 담가놓으면 좋습니다. 믹스와 잘 어울리는 건 아니 destinations. 믹스와 잘 어울려줍니다. 식당량으로 썰어 줍니다.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. 된장 2수저분 고추장 1수저분 내시청 1수저분 마늘 1수저분 덕기름 1수저분 잘 재줍니다 잘 배합되지 고추장 2수저분 고추장 2수저분 고추장 2수저분 멈춰줍니다 된장,치나물무침 된장만 넣으면 맛이 없구요 고추장도 약간 들어가야 맛있어요 주황색은 고추장은 야생에서 채취한 치나물 치나물 된장 고추장 무침 완성했습니다